영등포구가 2020년 제2기 생활과학교실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생활과학교실은 과학 분야 전반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과학 수업을 통해 과학원리를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과학교실로 7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운영되며 이와여대 창의교육센터 전문 강사진에 의해 주 1회씩 총 15회에 걸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이 대상이며 실험 재료비는 6만원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어린이의 경우 반별 5명 선착순으로 재료비를 전액 면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이달 3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